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3일 뒤부터 샴푸 하시지 않고요 다음날부터 합니다 첫날 빼고 다음날부터 샴푸 하실 수 있으니까 옛날 스타일에서는 정말 일주일, 이주일 이따 샴푸를 시키는 것도 있었어요 혹시나 모발이 빠질까봐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점점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물이 닿으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상처에 두피 자체가 어쨌든 오염된 환경이에요 완벽하게 소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주는 게 훨씬 균이 적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통 병원에서 교육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샴푸 하시면 되고요 모발이 빠지지만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문지르거나 하지만 않으시면 되고 땀을 흘리는 운동은 땀 자체는 사실 굉장히 깨끗한 물질이에요 소변, 땀 다 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땀이나 그런 것이 방치됐을 때 세균이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습한 환경이 오래되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땀을 흘리시는 건 괜찮아요 잘 씻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큰 상처가 생기고 나면 그쪽에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마다 운동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어떤 분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죠 그래서 평소에 하시는 운동량 대비 저는 수술하시고 나서 한 3,4일 정도는 좀 쉬실 것을 얘기 드리고요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는 우리가 가벼운 운동 만약에 꼭 하셔야 되면 평소에 한 50%에서 70% 정도 강도의 운동 하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개운한 정도 느낌의 운동을 한 일주일 정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주가 넘어가면 사실 원래 하시던 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고강도의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전제는 상처가 다 나았을 때 사람마다 회복 기간이 다른데 보통은 2주면 거의 다 나아 있어요 크게 신경 안 쓰고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회복이 좀 더딘 분들은 한 달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강도를 낮춰서 운동할 걸 권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좀 더디게 낫거나 이런 분들은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2주 정도 후에는 고강도 운동을 해도 된다 2주 전에 수술하시고 한 3, 4일 정도부터는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시고 한 50에서 70% 강도까지의 운동만 한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는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피의 압력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힘을 준다고 해서 저에게 두피에 압력이 걸리지는 않아요 힘을 준다고 해서 모발이 퐁 하고 빠지는 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가볍게 들 수 있는 운동으로 처음에 한 3, 4일 정도 3, 4일 정도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조직이 붙어요 하루 이틀은 부딪히지도 않아야 돼요 부딪히면 모발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부딪히거나 긁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초반 3, 4일을 평소 하시는 거에 정말 한 50% 정도 드시면 그렇게 무겁지 않고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 잘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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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